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직장 내 성희롱과 회사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19-52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근로자입니다. 성희롱을 당했던 근로자고 피고는 버스회사입니다. 버스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회사는 버스회사였습니다. 버스회사에는 운전사가 140명 있었고 그 중에 여성 운전자가 7명 있었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친구인 B한테, 동료인 B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원고가 C랑 섹스를 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섹스를 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은 B라는 사람이 다시 D한테 이 말을 전합니다. 원고가 C랑 섹스를 했다. 이렇게. 이제 B는 다시 또 E한테도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원고가 누구랑 사귀지 않으냐. 여러 남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그 C와 섹스를 했다고 하는 그 C, C는 다른 동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원고는 싸가지가 없다. 내가 따먹으려고 하다가 그만뒀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이렇게 A도 말하고 B도 말하고 D, E, C한테 다 말하고 다니고 여러 사람은 말하고 다니죠. 그러다가 이 D라는 사람이 원고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실이냐. 너 C랑 같이 잔 거냐. 이렇게 말하니까 원고가 그런 사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을 하고 노동청은 회사에 대해서 B와 D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B와 C, D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만 A는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원고가 A와 B에 대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A, B는 이제 벌금까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거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럼 회사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불법의 책임을 질 것이냐. 회사가 과연 질 것이냐. 지금 행위는 A, B, C, D가 한 거죠. 얘네들이 다 한 겁니다. 다 했는데 그리고 A, B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A, B, C는 회사 징계를 받았죠. 그러니까 B, C, D는 징계를 받았죠. 그런데 이때 이 회사가 과연 불법의 책임을 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억울하다. 이렇게 탐구를 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업무 관련성 발언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A, B, C, D의 발언들은 다 직장된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A등의 그 행위, A, B, C, D의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해 원고에게 관한 소외가 맞다. 왜냐하면 동료들 간의 이야기였고 뭐 이래도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고향 친구들한테 말한 게 아니고 회사 동료들한테 하는 거죠. 회사 동료에게 하면서 회사 동료들에게 말하면서 원고의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회사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 사무집행에 관해서 원고에 관한 소외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A, B, C가 각각 이제 원고한테 배상을 했어요.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해하지 않은 거 이거 관련해서도 성희롱 간에 상당 인과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이 A부터 D까지의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고 이거는 사무관리자, 관리자의 책임으로서 관리자의 책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 교육 미의 이행도 이런 성희롱 간에 상당이 있기 때문에 있고 두 번째 또 하나 사후 조치 위반 그러니까 A는 징계를 안 했죠. 그리고 2차 가해, 대표이상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여자들은 절대 안 써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2차 가해입니다. 이것도 다 소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건에 대한 쟁점은 아니지만 이 원고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그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니까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선을 변경한 것도 소례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례배상 책임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장 내의 성희롱은 사무집행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까지 진다라는 게 이 판례의 취지인 거죠. 성희롱 방지 교육을 미행했다는 것도 소례배상 청구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보면 성희롱 방지 교육도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의 성희롱 발생 시에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것도 이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조치나 2차 가해도 소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렇게 소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수는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상액이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이 돼가지고 ABC가 각각 400, 500, 600 돼가지고 15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1500만 원 뺀 나머지 300만 원만 책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 책임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성희롱 방지 교육을 안 했다. 직장 회사 책임은 회사 책임이 있다. 사후 조치라든지 2차 가해도 다 회사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서 정책 회사 책임은 300만 원밖에 안 죽은 거죠. 결국 이 300만 원이 무서워서 회사가 과연 이런 일들을 계속 방지할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처벌이 낫습니다. 이거는 징벽적 소비가 있지 않고서는 이거를 재발에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 원고가 얻은 피해나 이런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금액이 작습니다. 3000만 원도 작은데 300만 원이라는 게 좀 이세가 안 되는데 대법원의 이런 결국 금액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이 건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원심에서 인정해야 되는데 원심의 액수가 너무 작다. 너무 작고 이 정도는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단은 금액은 좀 더 변호사들이 더 많이 주장하고 입증해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본다고 치고 이 판례의 취지는 여러 가지 회사 책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인정됐다는 거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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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